안녕하세요 즐거운의약TV의 닥터케이입니다. 소고기를 갈아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거나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햄버거 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햄버거 병 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용혈성빈혈, 혈소판의 감소, 신장기능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인데요. 용혈은 적혈구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고, 요독은 신장기능이 떨어져 몸속 노폐물들이 쌓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가 독소를 만드는 대장균에 감염되면 발생하는데, 대장균 말고도 여러가지 세균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예전에 햄버거로 인해 집단감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게 되었구요. 고기를 갈아서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의 분변에 있던 균에 오염되었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덜 익혀서 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났던 겁니다. 햄버거 패티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채소를 먹거나, 균이 묻은 요리 도구들로 만든 음식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세균들의 오염된 물이나 식품 등을 먹게 되면, 균들이 장에서 증식하면서 독소를 생산합니다. 독소는 A와 B소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독소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의 혈관 내피세포에 많이 있는 특정한 수형체에 B소단위가 붙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 내부에서는 A소단위가 리보섬의 기능을 방해해서,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손상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 혈소판들이 모여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 내의 혈소판이 감소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과 혈전으로 인해,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부딪혀 깨지는 용혈이 일어나게 되고, 빈혈이 발생하고요. 신장의 혈관 내피세포 손상과, 깨진 적혈구들로 인해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5. 원인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감염이 일어나서 보통 식중독 증상인 복통과 설사가 발생합니다. 이후 피가 섞인 설사를 하게 되고요. 구토나 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5에서 7일 내로 증상 호전을 보이지만, 약 5에서 10% 정도에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지럽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이 줄어들거나 안 나오고, 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약 20에서 30% 정도에서는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설사 같은 증상이 없는 비전형적 용혈요독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독서 없이 발생합니다. 폐렴 구균 감염, 임신, 출산, 악성 종량, 약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는 대증적인 치료를 합니다. 수액 치료를 하고 전해질을 교정해 주며,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도 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시행합니다. 항생제나 지사제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 손을 잘 씻어야 하고,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은 끓여서 먹고, 고기는 잘 익혀서 먹고,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먹고, 요리 기구들도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호수나 연못, 수영장 등에서 수영을 할 때 물을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3일 이상 복통과 설사를 하거나 혈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이 줄어들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청결을 또 가tan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음을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prevention과 자세한다는 교체한다는 도움이 됩니까?